아 역시 열매 많이 먹으러 와가지고 잘 차 나는 네가 준 고기를 먹어야겠어 체력이 좀 다는데 이거 해야겠다 요리 큰 거 요리 하나 해서 먹어야겠다 내일이면 토끼가 잡혀 있겠지 난 나무 좀 켤게 나도 나무 캐야겠어 나무는 역시 필수야 쟤 물질러 와가지고 없네 가야겠어 근처에서 물질 와가지고 없어 아 그래 됐다 나왔다 캐야겠다 했는데 이건 뭐지 나 선인장이 없나 어차피 말이 뭐하나 해 나 진짜 급할 데 없으면 쓰지를 못해 맞아 진짜 방금처럼 된다고 괜히 막 풀떼이 같은 거 태보고 있어야 된다고 어 여기도 선인장 아 이런 깨끗해 뭐 만들어야지 부질돌이 잘 안나오네 부질돌이 많음을 안하면은 진짜 안나오네 부질돌이 많음을 안하면은 진짜 안나오네 그게 많음이 아니라서 어 진짜로 빨리 배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응 너 집 갑옷 안 입었잖아 어 나에게 중요한 갑옷이 아니니까 응 아 얘 못 먹지 꽃잎도 못 먹는구나 응 아 못 먹어 꽃잎도 어 저빈이 뭘 채우냐고 아니 꽃잎 따는건 다 아 따르면 아 피를 못 채우냐 꽃잎으로 피 채울 수 있는 휴 나도 이거 내구트 닿을 때까지 다 깨버려야지 솔방울도 다 심어버리고 솔방울 다 심어주면 되니까 또 잘하면 또 또 캐고 그렇지 이게 자연의 순환이지 응 아 솔방울 잘 지네 아 어떡해 왜왜왜 솔방울 솔방울 준다 솔방울 상무 쓰는 솔방울만 주고 버츠넛은 열매주자 게리켰네 아 또 깨졌어 지금 저것도 없는데 잠깐만 장가지를 많은 지금 적이 없어서 내가 부시돌 바위를 깨서 줄게 부시돌이 진짜 여기 아 바위를 깨면 부시돌 나오잖아 그걸로 사면 응 바위를 많이 깨서 부시돌을 먹어야지 아 나무 기둥이야? 괴물이야? 심어 심어야지 뭐 나무 기둥 괴물이 나무 기둥이 대비 괴물에 대비해서 나무를 좀 남겨놔야 된다는 말 내기 싫어 아 그래? 심기 오 토끼 잡혔어 좋아 세마리나 잡혔어 오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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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는 지금 몇 개냐? 20개? 아 29개? 네가 그럼 불 따는 걸 담다니 어 내가 불을 뗄게 아 왜 안 돼 이거 뭐가 안 돼? 왜 안 돼? 아 됐다 마우스가 위에 있어서 그랬어 피가 날고 있어 빨리 빨리 고기를 먹어야 돼 나도 고기 주고 싶다 밤이 다가올 오우 화원 기어가 있네 뚱짜 기어 아 진짜? 아 저 가운데? 오지마 오지마 왜 있는 거야? 그냥 있는 건가봐 안녕하세요 샤프님 안녕하세요 샤픈 아니야 샤픈? 아 샤픈인가? 잘못 봤어 샤픈님 안녕하세요 나 나무 4개만 줘 4개만 줘? 이리 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잠깐만 이거 다 먹어 9개 땡큐 나 이거 판장기만 만들고 다시 넣어줄게 알았어 자 여기 오케이 이제 저거 만들 수 있어 연금술 엔진 만들 수 있어 연금술 엔진 만들 수 있어 이거 어디다 만들지? 여기다 한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지 고기가 필요하니까 나 고기 있어 아 그니까 저거 만들 요리 맵이 요리 맵이 아니 돌띵이 돌띵이 어떻게 만들지? 돌띵이 여기서 만든거야? 돌띵이? 그 뭐지? 보석보석 아 이거 이거 이거? 어 거기서 나무판자 옆에 아 벽돌? 오케이 오케이 나 벽돌 만들 수 있어 어 냉장고도 아 냉장고 아 기어로 냉장고를 만드는 거예요? 아 기어로 냉장고 만들어요? 아 아 여기 있었어 아 아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가 냉장고예요 오 나 금 있어 금 있어 아 그럼 이것도 만들어야겠다 나 금 줄게 나 금 8개 있거든 여기다가 음식 넣으면 되잖아 여기 여기 아 아 일단 돌띵이 돌띵이 필요해? 몇 개 필요해? 아이스박스 한 개? 한 개? 한 개 아이스박스 만들 수 있어 오케이 아이스박스 하나 만들자 어 내가 떨굴게 여기 오케이 오케이 만들자 만들자 오오 뭔가 저거보다 잘 되는 것 같은 나무도 떨고 내가 이거 나무 먹어서 이거 불 좀 붙일게 오 좋아 냉장고 냉장고 어디다 줄까 어디다 줄까 어디다 줄까 잘 줄 알아서 잘 줄 알아서 어디다 줄게 어 오 아이스박스 내가 여기다 고기 넣어놔야지 아 고기 넣어놔 고기 넣어놔 오 좋아 잘했어 잘했어 내가 뭐 여기다 고기 씨앗 뭐 이런 거 잘 섞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넣어야겠다 어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요리 냄새를 맡아줘야겠어 아니 괜찮아 이제 저거 잡으면 돼 이제 아 토끼 토끼? 어 토끼 잡으면 돼 내 밥은 토끼야 이제 토끼고기로 연명하겠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여기 나도 여기 장군 좀 넣어야겠다 아니 낚싯대는 어디있지? 낚싯대는 어느 탭에 있을까요? 여기 낚싯대 없어? 낚 만들었었는데 어떻게 만든거지? 아니 내가 못찾는걸 수도 있지 낚싯대 낚싯대 요리 있는데 있는거 아니야? 요리에 있나? 요리에 있나? 없는데 어 여기 있다 찾았어? 어 찾았어 근데 실크 두개 필요해 아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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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러 가야지 아 세돗도 있고 이러네 응 세돗 있는데 세돗은 잘 안 잡혀 아 맞아 낚싯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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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필요하다 내가 나는 고기랑 뭐 이런거 물고기 이런거 먹어야 되니까 이거 한번 더 먹어야지 뭐 먹어 저장해야겠다 이걸 저장해야겠다 먹을것들 먹을 것들 저장해야 ... ... ... 나 거미가 어디서 사는데 없으려잖아... ... ... 거미를 잡으러 가야되는데 지금 ... ... 요리 нем면을 만드는게 좋다고 하시는데? ... 요리 냄새가 좋지 어 난 요리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난 돌만 캐 хар Arm 근데 나무 좀 캐나» 그 뭐지? 불구칠게 없어서 나무 많아 나무 아직도 많아 돌로 좀 캐고 나무도! 나무도! 아 나 구짓돌이! 아 저 오고 있어 저녁 아 비가 없다 오! 금덩이! 더 푸셨는데 금이 나아 아니야 그렇게 생긴게 요렇게 아 그게 금액이야? 이번엔 금액이 맞네 저번에는 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금을 좀 잘 모아놔야 돼 요리를 한다는 걸 먹어보려면 아... 작사는 때까지 켜야지 시작도 죽는 거고 아이고 어? 깨졌네? 됐다 가야 돼 이유를 없이 가야지 오! 왜왜왜? 돼지 머리가 있었어 아 돼지 머리? 아 나는 또 그 뭐지? 살아나는 재단이 하려고 한 줄 알았나? 오! 먹기도 오! 나무 좀 캐야겠어 이런데 원래 그 거미가 사는데 거미가 없어 거미가 없다고? 난 빨리 거미를 잡고 싶은데 실크 두 개 가지고 낚싯대 만들고 싶단 말이야 죄송해요 방송이 좀 너무 조용한데 집중이에요 집중 모드 네 죄송합니다 순간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말이 없었네요 어? 얘는 이상한 거 있어 젖은 생선인가 공격해 볼까? 죽여봐 오! 막 채워놔 오!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쟤 무리지어 사네 안되겠다 쟤는 공격하면 안되는 걸로 이제 무리지어 사네 무리지어 사네 무리지어 아 이거구나 하나 하나 둘 셋 버려야겠다 나 왜 없지? 거미가 이렇게 없을 수도 있나? 거미 친구들 자 너를 위해서 그럼 뭐 왜 괴물을 잡을 수가 없는데 거미가 없는데 괴물고기를 얻을 데가 없잖아 아니 딴 걸로도 요리해서 먹으면 더 많이 차니까 거미 친구들이 없어 나 어쨌든 요리 내면 만들었어 어 잘했어 아 나 씨앗 빨리 먹어야겠다 다 떵는다 씨앗이? 아니 씨앗이 아니라 열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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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 비 온다 너 피 단다 어 아 뭐야 그렇게 비 안 오더니 막 소모판에서는 갑자기 비가 와 또 아 잠든다고 근데 아니 아직 학원이야 아 아직 학원이야 아 아직 학원이야 괜찮은데 아 제가 목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우산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나? 우산도 있어? 응 어디서 만들지 뭐? 내가 알기록 우산이 있는데 우산 있지 않나요? 아 지붕은 없거든 너 돼지 짚은 내가 만들었어 아 돼지 한마리 숨겨준다고 아 돼지 한마리를 숨겨준다고 아 근데 너 돼지 징고 하잖아 응 아 죽여야 돼야 돼 그냥 고기인데 그냥 고기인데 그냥 고기인데 사실 죽여줄게 얼음 냉장고에다 갖다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? 얼음 하나 캐 봤는데 아 진짜? 어 아 아 왜 아 왜 안 잡혔어 토끼가 그래도 피가 찔끔찔끔 난다 아 꽃잎으로 양산 만들 수 있다구요? 아 양산? 이거 여름에 쓰는건가? 비도 막아줘요 양산이? 아 약간 막아줄대 아 진짜? 그거라도 만들어야지 뭐 피가 그렇게 엄청나게 닿는게 안되지 않네 날씨 예측기 이런거지 광수왕래를 받지 별의별고 다 있다니까 이거 망했다 진짜 공기가 없어 공기가 없어? 아 우산 있다 우산 있다 햇살과 빗줄기를 힘들게 해보세요 아 근데 이거 거미 필요하네 거미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네 그 돼지 잡아야되네 돼지 가지고 필요하네 아 양산 있다 아 양산 있네요 우아하고 시대용이 보호국입니다 하나 만들어야지 양산 손에 끼는거 양산 손에 끼는거 아닌데 아 그런거 같은데 양산도 꽃으로 만들어서 저게인데 귀엽다 근데 비가 끄쳤어 이게 뭐야 이것도 꽃이라서 저게인데 썩네 썩어 아니 그것도 썩어? 어 나 망했어 진짜 어떡하지? 나 피가 피가 달거 같아 이제 고기가 없어 시크멍식 먹어도 괜찮아? 고기가 없어 니가 없어? 어떡하지? 새들이랑 죽여야 되는거 아니야? 왜 안잡혀? 아 투게더 되면서 너무 어려워졌어 옛날에는 그냥 하루 지나면 그냥 막잡혔는데 야 구름 야 나 구름 망했다 나 피 달고 있었어 아 진짜? 내가 전동을 도와줘야되나 이거 전동을 도와줘야될 파인데 지금 그거보다 빨리 낚싯대를 만들어야 될거 같아 낚싯대 그러니까 낚싯대 낚싯대 어 처음 만든거님 들어오셨다 나가셨네 아 진짜? 근데 왜 인사를 안했어? 뭐하는거야? 아 진짜? 아 그랬어? 뭐하는거야? 아 잘못 눌렀네 저 마우스가 아닌데 어 처음 만든거님 다시 들어오셨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피 깎이는 것 좀 봐 미쳤어 지금 미친듯이 깎이고 있어 나 죽을라 그래 너 어떡하냐 개구리 잡으러 가야되나? 개구리 잡으러 가야되나? 아 뭐라도 먹어야겠어 개구리 달이라도 개구리 달이라도 먹어야 돼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안잡힐 수가 있어 티가 아니 열매는 아니지 내 칸을 꽉 채워야 된다니까? 아이씨 나중에 열매인데 채워줘야지 어떡해 나 진짜 와 나 죽는거 아니야? 진짜 진짜? 나 죽을 것 같은데? 내가 뭐 잡아서 쓰던 거고 큰일이래가 어떻게 하지? 뜨거지! 뜨거지! 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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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! 오오오오! 오오. 작은 고기지웠어! 작은 고기 하나 주웠어. 아 주었어? 빨리 먹어봐. 어디 없나 뭐 없나? 어떡해 어떡해.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. 지금 망했어 지금. 나 지금 캠프파이어라서 피워가지고 빨리 요리해서 만들어 먹어야지. 어 살았다 살았어? 찔끔찼어 찔끔 낚실때 뭐 필요하다고 그랬지? 내가 너 거비 찾아올게 한 번 거비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 지금 친구가 죽게 생겼다고 아니 여기 없어 아 그거 워프 타야 되나? 여기 워프 하나 또 있거든? 나도 하나 발견했거든? 그거 타볼까? 워프를 타야 될 것 같아 여기 없어 아 개구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 또 또 다 달아가 리얼리 없어 리얼리 또 다 달아가 아 이거 어떡하지? 뭐야 덧도 안 걸리냐? 아니 토끼 토끼? 토끼가 안 잡혀 토끼가 씨가 말랐나봐 아이 큰일인데 자 여기 방종권지 시민 문 닫았구요 네 아 아 추천드리는 길가찾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약간 조용조용한데 원래는 약간 들떠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집중하느라고 네 집중모드입니다 사실 다음주에는 좀 재밌게 하려면은 뭐 기반을 쌓아야 되거든요 사실 네 쌓지도 못하고 죽겠는데 네 쌓지를 못해요 지금 계속 죽어가지고 아 뭐 게임이 왜이래 아 여기 연못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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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난 또 피가 달기 시작하고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하고 큰일인데 큰일인데 또 죽겠다 내 생각에는 죽을 것 같은 아니 풀떼기만 많아 죽음 죽음의 각이 보이기 시작했어 난 좋은데 풀떼기가 너무 많은데 야 개구리 있다 개구리 다리 아 개구리 개구리 다리 개구리 다리 어우야 너 죽을래? 나 개구리 다리 죽을래? 그거라도 먹어야 돼 일로와 아 망했다 망했다 나 죽을 것 같아 가기 전에는 죽을 것 같아 진짜? 어 가기 전에는 죽을 것 같아 나 진짜 심각하다.. 심각하다니까 지금 아 개구리 다리 잠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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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딨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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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딴 데로 왔어 개구리 여기 두 마리 있다 아 이거라도 잡아 그거라도 잡아 그거라도 잡아 으윽 죽어 죽어 제발 제발 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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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 으윽 죽었어? 으윽 아아 궁주림 두 마리 다 해 빨리 네 정신력 안 없어진대 그래도 어 어 역시 이거는 그 모드라서 제가 쉬운 모드로 했습니다 죽어도 남들에게 피해 안 주는 난 다시 가야겠다 그럼 개구리 다리 저장해볼게 널 위해서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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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그 상자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꽉 차가지고 보관 보관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보관 하나 만들어야 돼 아니 배낭을 하나 만들어 배낭을 하나 만들어 배낭을 하나 만들어 배낭을 배낭을 배낭 만들었어 배낭 죄송합니다 제가 못합니다 내 미트볼 미트볼 개구리 다리 하나에다 아무거나 세개 채우면요 미트볼 미트볼 어 좋아 좋아 황윙종님 감사합니다 아까도 계속 힌트를 주시는데 토끼다 토끼가 잡혀있다 이제 잡히면 뭐하냐고 내가 좀 잡아서 저장해놓을게 나는 살려서 다시 걸어왔어 토끼 다리 좀 저장하고 죄송해요 잘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돼요 털을 어따잡았지 개구리 다리 저장 일반저장 1번저장 상인 cars 오 멋있어 오~~ 오오오 것으로 Hannah 근데 맨몸이야 아 진짜 다 떨궜어?! 어 다 떨궜어 그거 먹으러 가야 되는 거야? 어 그럼 먹으러 뛰어가야돼 밤인데 WE TOATE 이따가 뛰어가야지 어떡해 그렇다고 그거 냅둘 순 없잖아 거기 내 장피 다 있는데 거기 내 투구 뭐 그거 다 있는데 이것도 죽으면 안 되네 그러네 다 떨구네 죽어도 좀 죽기 쉬운데도 죽어야 돼 그니까 집 근처에서 죽어야 되네 그리고 피가 까요. 최대 피가 까요. 아 진짜? 아 좀 안좋네. 이게 무한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모드가 아닌데? 마냥 좋은 모드는 아니구나. 마냥 쉬운 모드는 아닌데? 페널티가 있긴 하네. 그러네. 페널티가 아예 없는게 아니네. 사례하기. 물건 찾아. 오케이. 이 두 개 있어. 뭐 이상한 거. 케밥같은 거 만져봐. 어 내꺼야. 잼이네 잼. 잼이야? 어 잼이네 잼. 개구리 다리 하나 넣고. 당근 많은데 내가 당근 빼서 열기. 개구리 다리 하나 둘 셋. 요리하기. 밑에 올라와 제가. 오 깜싸대기 장난 아니야. 아 거기에 금도 있는데 설마 사라지지 않겠네. 뭐 아가 죽은데? 어. 금도 꽤 많은데 진짜. 아 이거 양산 만들었는데 이거 이거. 시들어. 아 이거. 시클한 얇은 양산 됐어. 먹을 수도 있나 설마? 뭐 뭐 뭐. 연료들 수 있어. 연료. 연료대라. 아이 쓸모도 없는 거. 어 한방이 이렇게 따네. 근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은 불이 딴 데로 붙는단 말이야. 조심해야 돼. 그러니까. 어. 이거 먹을 수 있나. 아니 안될 거 아니야. 아니 여기 됐어. 글쌍. 뭐지. 샌드위치. 아 샌드위치. 먹을 수 있나. 좀 이따 먹어 봐야겠어. 그래 그래. 아 근데 지금 벌써 6분밖에 안고 있어. 맞아. 방종까지 6분남았습니다. 6분남았습니다. 휴. 아 개구리 다리. 다리 대신 고기류요? 샌드위치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한번 먹어볼게요. 먹어봐. 어. 먹어집니다. 샌드위치는 먹어지네요. 꿈이 직접 멀리에. 샌드위치되ní. 샌드위치. 샌드위치. 샌드위치 있을거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멍 직장β SR- 샌드위치. 별겠소. 샌드위치. 샌드위치. 내가 무슨 템이인지 기억 안 나 나는 내 먹을 것들을 다 먹으러 가야지 시간이 안 되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에 가려면 일찍 끝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얻어서 하는 거라서 집에 가야 합니다 이거 아닌가? 과학인가? 과학은 아닐 것 같은데? 전투? 전투에 없어 나무 망치무야? 이거 가보시고 레터데이는 아니고 어디에서 죽었지? 아 이건가 보다 여기 상자에 있는 거 보니까 건축? 어 건축 쪽인가 진벽 아 이거 아닌데 아 아닌데 이거 뭐지 소리가 높이나? 세상? 비눈 상자? 여기 근처에 동물이 있긴 한데 렌턴? 토박물품? 뭐? 진짜 필요하다 아니야 다이아몬드나? 다이아몬드? 다이아몬드? 카피루스인가? 아니야 배낭으로 써져있어 아 그래 배낭이야? 어 여기 있다 살았어? 어 다행이다 빨리 가봐라 하더라도 만들자 됐다 오 부시돌드 21개나 있었네 정신이 형 폭떨어졌어 왜 떨어진 거지? 아 저거 기능 아 그렇지 왜 이렇게 그냥 올 수도 있어도 못해 뜯어야겠다 뜯어라 뜯어라 간다 arah beg 이게 아니라 생존탭에 있다고하시는 것 아니야? jag 개구리 엄청 많아 여기 나 여기서 개구리 좀 많이 잡아갈게 다 잡아 다 잡아 개구리 막 나오고 있어 지금 아 시크릿님같은 열매 다 먹어야겠네 아니아니아니야 여기서 한입 못 가져가라? 그래서 가지 지금 시큼해가지고 먹어야지 요리하면은 다시 올라가지 않나? 올라가나? 어차피 아니 저거 요리한 열매라서 아 그래? 어 한 번 더 넣어놔야지 흰건이 이거지 아 요리 그래서 치료용 진짜 이거 내가 토끼 저거를 엄청 많이 설치해놔야겠어 안 되겠어 나침반 나 나 죽었지 나 보욬도 아 보운돌로 여깄네 세븐 아 거기있네 여려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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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d 아이 된나겠다 아 뭐야 왜왜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 지금 아우 나 개 다 먹었네 그럼 있는대로 다 먹었네 아 시큼하네 이러고 시큼한 게 맛있어 막 이러면서 먹었는데 아 싸가면 안 되지 빨리 먹기 싫어 이런 정신으로 죽어 약간 로마시대 사람 같았는데 어 토끼 다 졌잖아 응 내가 지금 다 죽이고 야 그리고 토끼 저것도 두 개 더 설치하고 도저히 나의 그 먹성은 감당하지 못해 도저히 먹성은 감당하지 못해 아이스박스 되게 이쁘다 근데 딱 냉장고이야 냉장고 개구리 단위도 여덟 개구리 장난 너도 배냥 내가 하나 줄게 너도 가질래 어 나 만들어줘 먹어 먹어 너 배냥 땡큐 오 좋아 좋아 아 나 저거 진짜 거미를 잡으러 가야되는데 아무리 봐도 거미를 잡아야되는데 아 낚시 때문에? 어 거미를 잡아야될 것 같은데 연못은 진짜 많아 아 30분이다 벌써 아 진짜? 가야되네 아 죄송합니다 일단 이번 반반 진으로 갈까? 이번 반반 진으로 가자 어 반반 진으로 가자 죄송합니다 제가 끝날 시간인데 이번 질만 딱 재세고 가야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유튜브도 있습니다 네 유튜브도 한번 봐주시고 전에도 저희가 존 스탑 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한 거 있으니깐요 유튜브에 일행 일행 겸색해보시면 나오시니까 그리고 방송 채널 그 이 아프리카 방송 채널 가시면 거기에 링크가 바로 있습니다 네 전혀 뭐 했나 궁금하시면 네 보노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 일주일간 하는 어떤 게임을 하는지 거기에 다 나와있어요 네 그래서 재밌으시면 한 번 더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죠 저희 네 관심 있는 게임이 들어오셔도 될 거에요 네 저희가 게임을 여러 종류로 합니다 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 게임도 있고 또 다른 못하는 게임도 있고 맞아요 네 또 다른 못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다 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팝만 지내고 아 지금 황혼이 기네 어 황혼이 길어 어 황혼이 길어 오랜만에 좀 집중해서 게임한 거 같아 오늘 그러니까 오늘 좀 집중해서 게임했어 어 너 나무는 있냐? 나무 있어 나무 있어 걱정하지 나 두 개나 있어 나무 나 여덟 개 있어 많은데 부유해 부유해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겠어 많이 아키긴 했는데 왔다 왔다 하나 붙이고 이만 붙이자 지금 내 정신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 진짜? 어 그래서 그래 아니 꽃 나 다음 주에 오면은 어 만들어야겠다 꽃 꽃 화관 만들어야겠어 꽃 좀 캐 너도 응 내가 꽃 있는데 꽃 줄까? 어 줘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나 열한 개 있어 오케이 그럼 화관 만들어서 좀 올려 이제 응 오케이 좋았어 오늘 밤만 딱 지나면 저희는 이제 끝내야겠네 이만 꺼야 됩니다 방송은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빠르게 구세가졌다 응 그때보다 훨씬 빨라 어 그때는 이거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렸거든 빠르게 구세가졌다 빠르게 그리고 다시 살아낸는게 좋다 어 그러니까 좀 약간 페널티는 있어도 어 어 어 어 어 어 어쩔 수 없어 지금 그래도 여기 보면은 개구리 나이랑 다음 주에 먹자 그래 요번에도 보니까 그 다 빵으로 딱 떨어져 있더라구요 다시 들어오니까 디스컨트 디스커넥트 투잇 투잇 요런 빅 pam RC vous 얼